2008년도에 우리 서프라미 모교지 사태에 왔을 때 그때 패드의 금리 수준이 딱 지금 수준이었잖아요 그때랑 뭔가 좀 아니야 아니야 그때랑 지금은 이런 점이 달라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는 완벽한 43만 분 집을 산다고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월급쟁이로서는 돈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투자가 가능합니까? 40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은 자기 자본은 올해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내년에 집 사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박세익입니다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애청자분들이 좀 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 한잔 마시면서 하모 어떤가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박세익과 차 한잔합시다 로 타이틀도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고 게스트분의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들어보도록 이번에 세팅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요 김효지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의 대표적인 저서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제가 이 책 서점에서 본 적이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도 미국 주식까지는 알겠는데 부동산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하고 미국 주식을 보면 분명히 미국 주식의 그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부동산도 분명히 미국 부동산이 좋은 점이 있을 건데 그게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김 대표님 얘기를 듣고 얼른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하려면 내가 너무 돈이 적어서 할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미국의 평균 집값이 43만 불? 뭐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 43만 불 집을 산다고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월급쟁이로서는 돈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투자가 가능합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미국도 투자하는 초기 자본은 더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융자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40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은 자기 자본은 2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10만 불? 네 그러면 1억 한 2, 3천만 있으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억 2, 3천으로는 어디 전세도 못 얻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고 거기에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다 근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부동산 이러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좀 작다 보니까 시장이 작은 건 아닌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작다? 이런 느낌인데 미국은 엄청난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미국 부동산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비교해서 딱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런 부동산의 어떤 투자의 동향이라든지 앞으로의 트렌드 그리고 미국 부동산의 현재 동향과 앞으로의 트렌드를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처음에 제가 느낀 거는 한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영역이 참 크지가 않다 미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유형 역시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부동산은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이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저는 확 와 듣는 게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다고 전세계에서 유일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를 왜 할까? 내가 내 집인데 왜 월세를 안 받고 전세로만 매매가가 15억인데 한 10억이나 8억에 전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서는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왜 15억짜리 집을 8억에서 10억에 전세를 줄까? 자본 이득을 얻으려고 그 전세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15억에 산 집이 결국은 20억, 25억, 30억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 이득을 위한 거고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은 그렇게 내가 투자해서 거기서부터 렌트비를 받는 그런 현금 흐름을 중점으로 투자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궁극적으로는 단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궁극적으로는 장기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는 현금 흐름 장기 투자 그리고 한국 투자는 자본이익 단기 투자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보니까 우리가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거는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 부동산의 출구 전략은 대부분이 제흉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적이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풀어질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 자체가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고 활성화한다는 제도가 되는 거고 한국은 좀 더 반대적인 제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당연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레버러지를 장려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적절하게 슬기롭게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계제 상품도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가 세금 혜택이 너무너무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혜택이 강력해요? 네 그러니까 반대죠 미국에서는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한 진짜 이유는 바로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자산을 지키는 데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중점을 들다 보니까는 월세 수입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출을 뺀 나머지 순이익 그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대료 자체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2% 3% 올라간단 말이죠 그 임대료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모계제를 받았을 경우는 어차피 원돈하고 이자가 고정으로 가기 때문에 월 상한 금액은 만기일까지는 동일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 흐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현금 흐름이 올라가면은 궁극적으로는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요 자본익이 중점을 두는 투자인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일단 팔면 되겠네 그러나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아 이제 재흉자를 할 때가 됐네 그럼 미국에서는 현금 인출 재흉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게 70만 달러가 됐을 경우는 30만 달러가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파는 게 아니라 그 순 자산이 오른 거를 기준으로 해서 70만 달러에서 순 자산의 일정 부분을 현금 인출을 해요 재흉자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 현금 인출한 그 현금으로 또 다른 수동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럼 거기서 또 수동 소득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금 인출을 한 그 현금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금 면제예요 네 그리고 또 새로이 생성된 재흉자 부분에 있어서는 모기지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금 공제를 받아요 이러한 부채가 세금 혜택과 더불어서 현금 흐름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현금 흐름이 극대화하면 자산 가치는 상승하고 상승된 자산 가치는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산 가치 상승 세금 혜택 현금 흐름 부채 이 네 개가 뗄라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도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가 한국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이래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구나 라는 책을 쓰셨고 그 내용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30년 모기지를 많이 하게 되고 30년으로 이자를 어느 정도 나중에 리파이낸싱 하겠지만 금리가 낮을 때 지금 모기지 금리 4%로 30년 모기지로 해서 집을 40만불을 사면 30년 동안 나의 원금과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보니까 저희 아들 2년 전에 뉴욕에서 3,400불인가 냈었거든요 월세를 근데 이 딱 2년 지나니까 5,100불로 바뀌었더라고요 새로 들어오는 학생은 그 똑같은 집에 5,100불을 내고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계속 돈이 높아지는데 일정 기간 내가 내는 이자는 보정금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들어오는 이 나한테 들어오는 월세라 내가 나가는 이자 비용하고 차이가 나면서 거기서 소득이 생기네요 현금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2%나 3%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걸로 일단은 돈을 벌고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미국은 무조건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것도 80% 정도 모기지 대출을 해 주잖아요 대출해서 40만불짜리가 뭐 시간이 지나면 60만불 100만불 되니까 그러니까 100만불 됐을 때 또 그 자산은 그대로 두고 캐시아웃 아까 리파이네싱 받아서 또 40만불을 사고 그게 또 올라가면 또 다른 40만불 짜리 사고 하면 부동산은 10채 20채 30채 50채 계속 늘려나가면 무조건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게끔 종부세라든지 부동산 중과세를 때리거든요 미국은 그런 건 없나요 네 미국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미국은 종부세도 없고요 아 종부세도 없어요 네 취득세도 없고요 취득세도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세금이 있는 겁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하는 동안에 보유세로서는 재산세밖에 없어요 아 재산세 네 프로퍼리텍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주마다 또 틀려요 프로퍼리텍스는 아 그게 또 주마다 틀리고요 주마다 틀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같은 주라도 카운티마다 틀려요 아 또 카운티마다 다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지방세라고 불러요 아 네 그런데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있는 거지만은 미국 자체에서는 종부세가 없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세율을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임대용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이러한 재산세에 있어서는 또 세금 공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세금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최근에 그 DR 호튼이라고 아세요 네 DR 호튼 네 그 회사 주가가 계속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이 요즘 상업용 부동산 뭐 위기가 온다 네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최근에 이렇게 또 빠지는 건 처음 봤어요 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집값은 빠지고 있고 DR 호튼 같은 그런 디벨로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가 다 틀리고 너무나 강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의 흠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경우를 보면은 인구가 빠지는 지역이 있고 네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그 팬데믹 그 전부터도 인구는 대도시에서 인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인구가 어디로 흐르기 시작했냐면은 이선도시인 조지아주라든지 텍사스주 이런 쪽으로 인구가 흘렀어요 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도대체 첫 번째는 경제성 문제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사람들의 위기를 느꼈던 거고 그 위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느꼈던 공포심과 막 먹을 만큼의 큰 경제적인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질 좋은 삶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공통적인 트렌드 변화는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활성화가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피스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직장이 있어도 조지아에서 살면서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트렌드 변화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도심 위주에서 도심 주변 시장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안전성 때문에 우리가 뉴욕만 생각해도 맨하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놨어요 팬데믹 딱 시작하자마자 뉴욕이 제일 심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프린지 마켓 주변 지역이 인구가 많이 몰리기 시작했다 잘 생각해보시면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움직일까 그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주용 부동산이 더 과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 보다는 아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경제 불황이 와도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심체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는 거주용 부동산이다 보니 거주용 부동산에 이제 투자가 더 활성화가 된 이제 그런 트렌드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샌프란시스코의 집 가격은 내렸는데 왜 DR 호텔의 주가는 올랐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느냐 미국 전체의 그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지역성에 따라서 천천만별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대도시 일산도시에서는 인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효수요가 축소되는 것이고 그렇네요 네 이런 일산도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 전역으로 봤을 때 공급은 어떤가 공급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요 미국이 아 전체적으로는 공급 난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550만 채 주택이 현저히 부족해서 네 이러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미국의 과제로 남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또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이러한 신규 주택 건설 회사인 디아르 호톤이나 또는 르나홈이라든지 그런 대형 빌더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못 짓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존 주택 자체는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그런 공급량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이 활성화돼서 빨리 시장에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재료 문제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집을 질 수 있는 이런 인력이 또 부족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집을 실고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네 집을 사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멀티 오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디아르 호톤의 주가가 뛴 거는 당연히 거기에 신규 주택을 내가 사려고 해도 당장 못 사요 집이 없어서요 아 집이 없어서요 네 그럼 대기자 명대를 올려놔야 되거든요 아 그럼 디아르 호톤 같은 경우는 답답한 게 없죠 왜냐하면 대기자가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 그러나 나오게 하면 쭉쭉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당연히 주가가 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디아르 호톤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 두산박켓이라고 있잖아요 두산박켓도 보면 주가가 되게 좋아요 그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미국 금융 시스템이 또 한번 2008년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약간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디아르 호톤하고 두산박켓을 보면 분명히 아니야 부동산 시장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이제 부동산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 이래 다 무너졌던 게 금리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그 CPI에 나오는 물가 근데 물가 중에서도 그 쉘터라고 하는 주거비 이 주거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제롬 파월부터 주거비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 푸드 가격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잡혔는데 이놈의 주거비가 안 떨어져가지고 제가 도대체 이 주거비는 왜 안 떨어지나 그 모든 게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일단은 공급 부족이네요 보니까 네 이게 제일 컸던 부분인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우리 서프라미 목요지 사태에 왔을 때 네 그때 패드의 금리 수준이 딱 지금 수준이었잖아요 네 5.25에서 5.5 그때 5.5를 만들어 놓고 나서 1년 뒤에 서프라임 목요지 사태 같은 게 빵 터지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5.25에서 그 모기지 금리 그때는 모기지 금리가 그때도 한 5%, 6%였나요 지금 미국의 현재 모기지 금리는 6.5에서 6.7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비슷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랑 모기지 금리도 비슷하고 페드의 정책 금리도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랑 뭔가 좀 아니야 가냐 그때랑 지금은 이런 점이 달라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는 완벽한 공급 과잉이었어요 아 그때는 또 공급 과잉이었네요 네 아 네 그리고 지금은 완벽한 공급 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상반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코로나 시기는 전염병으로 일단 벌어진 어떤 특수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경제 어떤 위기를 맞이하면서 정책적으로 통화량을 풀고 네 금리를 낮추면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 결과가 가도한 인플레이션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08년도 서프라랜드 붕괴 때 그때만 보더라도 모기지의 어떤 그 심사 과정만 봐도 천지차예요 네 그때 모기지 부실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누구 집 개 이름으로 융전해준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때는 금융 부실이고 지금은 금융이 굉장히 스트롱하다는 건데 그때만 우리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집값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기지를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는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어차피 우리가 빌려준 거에 대한 자본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니까 120%까지도 융전해주는 이제 그러한 금융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120%까지 융전해줬어요 120%까지 그런데 보통 미국에서 일반 융전을 해주는 대출 조건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수입 수입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에셋 에셋은 뭐냐면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내 자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은 크레딧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크레딧의 점수가 좋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나의 소득 대비 나가는 지출이 50% 이하여야 된다 41% 이하여야 된다 DTI 데프트 인컴 레시오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융자를 주는 게 일반적인 융자인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막 준 거예요 노 인컴 노 에셋 프로그램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컴도 필요 없어 그리고 에셋도 필요 없어 나중에 크레딧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프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좀 더 높게 주고 그리고 또 100%가 아니라 120% 줄게 그렇게 해서 남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그게 장려를 한 거예요 금융상품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는 신규 건설회사들은 끊으면 짓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나 경기 자체가 재료값도 좋았고 인력들도 있었고 충분히 이거는 지어놓으면 금방 나가네 지어놓으면 나가네 그러니까 공급 가행이 돼버린 거죠 어느 시점에서 네 근데 서프라임 랜더 붕괴 전에 과거를 봤었을 때 그 전에 살짝 경제적인 침체 국면이 있었는데 그 닷컴버블 네 지나면서 부시 대통령 그 기간에서 장려를 했던 게 뭐냐면 한 가정에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해송화 시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메리칸들은 본인 소유하는 주택은 하나 정도는 같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택에 대한 붐이 어느 정도 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상승 곡선을 타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금융상품이 전체적으로 좀 완화 되기 시작한 거죠 네 대출을 좀 더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간 게 결론적으로 서프라임 랜더가 생기면서 120% 유저가 나오고 공급은 가행으로 가고 그러던 찰나에 mbs가 어떤 문제가 돼서 그게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부동산이 금융화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기지 팩트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킨 거 그렇죠 그때 그게 뭐 한창 유행이었고 이 mbs를 또 바탕으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옵션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월가가 네 완전히 돈잔치를 했던 거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확연하게 틀린 거예요 다시 유혹을 하면은 그때는 공급가인 지금은 공급부죠 그리고 그때는 모기지 상품을 너무 남발했다 네 지금은 서프라엔더 붕괴 이후로 모기지의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는 다운페이먼 본인 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융자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된 거고 그때는 내 돈 없이도 집어 살 수가 있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고정이자로 대출을 받는다는 거고 네 그때는 또 변동이자를 또 많이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5년 암 심지어 3년 암도 낳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그 40만불 집을 살다가 내가 1가구 2주택인데 한 100만불 집으로 옮겨 탈 때 이걸 팔고 100만불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내가 집을 넓혀가면서 100만불 준 집을 샀기 때문에 이 40만불 집이 70만불 돼서 팔고 거기다가 내 돈 좀 더 보태서 100만불 집을 사면 40만불이 70만불 됐다고 해서 여기서 캐피탈 개인 택스를 안 물고 맨 마지막에 팔 때 뭐 세금 그 양도소득세를 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거주용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투자용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라든지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거주 목적으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30만 달러 이 집을 샀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70만불에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40만불에 대한 캐피탈 개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에 2년 동안 거기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했을 때에는 1인 기준 25만 달러 부부 통합으로 50만 달러는 양도소득세 면지를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점도 있네요 아 네 거주용일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전통적인 세금 인센티브는 투자용으로 내가 캐피탈 개인이 있었을 때 네 그때는 아주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만 달러 짜리가 100만 달러가 됐어요 그 70만 달러에 대한 캐피탈 개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아 우리가 장기 양도소득세율에 적용이 돼요 1년만 1년만 지나도 그래요 네 1년만 지나도 되게 관대하다 관대해요 네 그러니까 1년 안에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이기 때문에 일반 소득세율에 그 적용을 받아요 네 일반 소득세율은 미국 같은 경우는 7구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가 가장 낮은 세율이고 37%가 가장 높은 세율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업투 최대 37% 부과가 되는 거죠 왜 내 일반 소득세율이니까요 근데 1년만 지나면 아주 심플해요 1년만 지나면 장기 양도소득이 세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세율이 20%로 낮춰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0%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얼마 정도 구간에 있다 12% 구간이다 32% 구간에 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율이 15%다 7% 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5% 20% 그러니까 최고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20%로 낮춰지는데 여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고요 네 또 있어요 네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은 10.35.이체인지 동전자산교환이라는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평생 동안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연기한 세금은 납세자의 죽음으로써 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네 납세자의 상속인은 상승된 자산의 가치로 상속을 받고 상속세가 없습니다 네 네 이것이 바로 스테파 베이스로 가는 10.35.이체인지를 통한 어떤 세금 인센티브를 보는 마지막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러한 10.35.이체인지를 활용함으로써 세금을 평생 동안 유보하고 네 그리고 상승된 자산가치는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부채를 활용해라 네 현금인처 제임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그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한 세금과 부채를 극대화하는 이거는 활용법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그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30만 달러가 100만 달러가 됐어요 네 그러면 70만 달러에 대한 캡터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동종의 자산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이런 주택을 팔고 B라는 주택을 샀어요 네 그래서 가치가 같거나 1불이라도 비싼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러한 동종 자산 교환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70만 불 그렇죠 30R에서 100만 불이 되니까 네 7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담이 텐더러 이체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없어져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IRS 세금코드 1031에 의하면 동종 자산으로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연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1031 10더러 이체인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IRS 코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은 이러한 IRS 세금코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이중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이거든요 미국은 어쨌든 월세를 받을 건데 그럼 임대소득은 몇 퍼센트에요? 21% 뭐 이런가요?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보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세금으로는 임대소득이잖아요 네 그럼 임대소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원천징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인들처럼 똑같이 세금보급만 미국에다 하면은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인들처럼 똑같이 택스 아이디 넘버를 받아서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만 하면은 미국인들과 똑같은 세금 혜택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법인이면은 미국에 있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미국인처럼 우리가 치고를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전자산 교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혜택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법이든 개인이든 이런 택스 아이디 넘버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면은 원천징수에 책임도 없어지면서 똑같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네 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네 그러면은 임대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세금공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보유함으로써 지불해야 되는 재산세 부분 그것도 세금공제고요 아 그것도 재산세 낸 것만큼 빼주네요 세금에서 네 그리고 아 모계지가 있다 그럼 모계지 대출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 아 그것도 세금공제고요 네 네 그리고 각종 지출 예를 들어서 뭐 자산관리를 맡겼다 그럼 자산관리 회사 수수료 그리고 수리비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다 뺄 수 있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이 또 있어요 아까 양도소득에 관한 것은 텐턴 리체인지 동조자생 고향 임대소득에 관한 부분은 빌딩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는 거거든요 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 감가상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만큼 비용으로 인식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주용일 경우에는 네 그게 뭐 주택이든 아파트든 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27.5년 상 없는 건물이니까 39년까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엄청난 거거든요 원래는 사실은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었지 사실 없어지는 게 아닌데 네 그걸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코스트로 인정을 해 주니까 세금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딱 낮아지는 거죠 확 낮아지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소득이 너무 많아지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소득 받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각종 지출에서 소득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산의 분배가 내가 자산도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지면은 내는 게 많아지잖아요 세금 네 그런데 로봇 기호사께 그린 재무제표로 보면은 부자들은 계속해서 수입, 지출, 자산 이게 왔다갔다 하고 네 또 자산은 증식됐는데 밖으로도 안 나가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세금 인센티브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똑같은 원리에요 사이클 그래서 감가상각을 이용해서 세금을 그만큼 낮춰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천만 달러짜리 건물이 있어요 뭐 임대용 아파트 건물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다 감가상각을 계산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음 미국 부자들은 그거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 부동산이 답을 하는 책에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었을 때 나의 실질적인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얼마만큼 낮춰지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 놨거든요 네 엄청나게 낮아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 뭐 연봉이 20만 달러다 이런 분들 30만 달러다 그러면은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소득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 부동산이 답이네요 박세희가 찬잔합시다 오늘 순서는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의 저자이신 김효지 대표님을 모시고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